오늘 히브리서 이제 설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은을 왜 이렇게 여러 차례 하느냐 특별히 4절까지는 히브리서를 들어가는 대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대문을 제대로 열지 않으면 그 안에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서 오늘은 그 대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그리스도의 7가지 속성 가운데 4가지를 다루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든지 첫째 만유의 상속자 이것은 아들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만의 거래가 아니라 이 상속의 문제는 곧 누구의 문제이기도 합니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만유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같이 동참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만유의 주로서의 주인과 또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의 광채 우리는 광채만 보고도 그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듯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무슨 아버지를 따로 볼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본체의 형상 도장과 같은 것이다 스탬프라고 그랬죠? 본체의 형상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형상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모양이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인생이라는 시공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어요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를 공부할 텐데 이제 다섯 번째서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의의 상숙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말며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시며 자, 앞을 보실까요? 다섯 번째가 뭐냐? 만물을 붙드시는 분 이 붙들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적 의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 역사 끝에 목적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까지 가는데 이것을 사람을 만드시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경영에 차질이 생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경영에 간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에게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봐라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경영의 한복판에 누가 동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미쇠테리온 헬라 말로 미쇠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채택했어요 미쇠테리온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맡겼다 그 뜻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체질을 잘 아십니다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죄성이 독하게 있고 해서 이 경영을 이루는데 상당한 자질적인 생례적인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아세요 이걸 누구랑 같이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셨는가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경영을 같이 만들어 가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가 명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 뜻대로 안 돼요 눈물길도 걷게 되고 가끔은 햇볕 나는 길도 걷게 되고 웅덩이도 걷게 되고 가시 철망도 헤쳐나가야 되고 담벼락도 만나고 웅덩에 빠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영하신다고요 그 말을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붙드시는 수단이 뭐예요? 수단 앞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능력의 말씀으로 뭘로 만물을 붙드십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때문에 이 성경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영체계예요 그런데 이 경영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성공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고상한 인간이 될까? 도덕적 인간이 될까?에 대한 경영이 아니에요 여기에 담아진 하나님의 경영은 오로지 하나님의 설정하신 계획이 성취되기까지의 내용들을 구약서부터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설명해왔고 그 최종적 완성자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 성경책에 담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다섯 번째로 만물을 붙드시고 세상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지무지하게 무너뜨리려고 방해하고 도전합니다 그것이 제 계획의 완성의 그림에 이르도록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그리스도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추리국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400년을 종살해야 하죠 훗날 하나님이 그 역사의 페이지를 열어주시는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들의 고통을 정령이 보았고 부르지짐의 소리를 들었고 너희들의 눈물을 안다 그랬어요 보고 듣고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딱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딱한 극률함도 물론 기본에 깔려있지만 그 앞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뭘 기억해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경영을 그분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경영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여섯 번째로 성경을 좀 보십시다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앞을 보실까요? 무슨 일을 하세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경영해 가시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책 제목이 인생이라는 책인데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아주 폼날 때 멋진 모습으로 있을 때 저를 싹 데려가 주십시오 말하자면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늘 안 하신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폼나게 해서 인생길을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깐은 그런 나를 주십니다 언제까지냐면 예수 믿고 나서 한 3년까지는 해가 떠요 그런데 3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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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계속 이상하게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 자체가 그리고 정말 쪽팔리게 만들고 정정긍긍하게 만들고 쩔쩔매게 만들고 모욕을 당하게 만들고 해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밀어내죠? 십자가 앞으로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지가 거기예요 우리를 결국 그렇게 만들어서 십자가 앞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 첫째는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고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인간은 여지없이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분의 구원과 은혜 없이는 허리라도 설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앞에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분이 영화 한 편을 소개하는데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히말라야라는 영화예요 어몽길 대장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죠 저는 그걸 선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비행기에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인데 나름 참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영화는 감동보다는 그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영화 제작자인지 기자인지 지금 기억은 분명히 나질 않는데 어몽길 실제 실존 인물에게 물어요 대장님은 산에 오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몽길 씨가 그런 대답을 하죠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산에 오를 때마다 자기의 실체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그리고 자기의 허용심 자기의 교만 내가 또 잘난 채 하려고 이런 거구나 이제 도저히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혔는데 창피해서 포기할 수도 없고 또 그 대원들을 이끌고 산 정상을 도전하는데 상황과 환경 자체가 얼마나 극한이에요 또 돌발스러운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고지대에서는 웅크리고 있습니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폭설, 바람, 산사태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리더로서 자기 진짜 모습을 본다는 거죠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성질 못 죽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능력과 기능으로 보고 거기에서 자기 민낯과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에게 지금 정복이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장엄하고 웅장한 자연이 잠시 우리를 허락할 때 그 정상에 머물다가 내려오는 거지 산은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과제를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또 그런 과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걸어가는 가운데 항상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지 않아요 찌질하게 만들고 전전긍긍하게 만들어서 우리 민낯과 실체를 드러내므로써 우리를 결국 십자가 앞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와 완성의 자리까지 이루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우리 죄예요 어떤 환경이 나빠서 못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누군가 가끔 지한테 묻더라고 목회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당위입니까? 간사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웃어요 아니 당위와 간사들이 왜 어렵습니까? 내가 제일 어렵습니다 나 자신이 제일 걸림돌입니다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도 거기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 이런저런 수많은 과제를 맡겨요 과제를 맡길 때는 그 과제 붙들고 끙끙거리라고 과제를 맡긴 게 아니에요 끙끙거리면서 학생이 숙제를 풀고 틀리고 맞고 하다가 잘하는데 과제를 준 분의 목적이 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도달해서 크리스도의 구원을 얻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인류 역사일에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어요 주는 크리스도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펄쩍 뒤죠 선생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길길이 거품을 물고 뜁니다 물론 성경에는 거품을 물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상 같은 선언을 해버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이야기 속에 베드로 속에 감추어진 인간적 욕망이 들키는 거죠 그렇죠? 고백과 속셈은 달라요 정확하게 다뤘습니다 베드로가 추구했던 것은 고백하고 달랐어요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움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자랑이었어요 어떤 것도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 대속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을 막는 것은 다 제거돼야 됩니다 교회마저도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면 제거돼야 돼요 저는 그게 개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핵심 경영 가치가 뭐냐면 죄에 대한 제거입니다 우리 인생 사례의 모든 항목들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감당치 못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남편을 맡았습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남편을 감당하면서 내 실체를 또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모아져 있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시선을 떨어뜨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오늘 세 번째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앞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좌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최종적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자리입니다 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갖는 성경 전체의 구약적 의미가 뭔가 우리 시편을 한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 시편은 오실 메시아의 최종적 승리를 암시하는 시인의 글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고대 시대의 군사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모든 걸 무찌르고 승리하시면 승리하시면 돌아와 왕이 환영을 하면서 어디에 앉히냐면 좌우에 앉힙니다 특별히 순서에 따라 우편에 먼저 앉힙니다 이 말은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격렬한 죽음을 넘나드는 전쟁 끝에 최종적 승리자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맞닿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띄워주세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최종적 승리자로서의 완성된 그림을 얘기하는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됐나요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과 창피당함과 부끄러움과 치욕당함이 다 생략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생략됐어요 부활의 승리도 생략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그러면 이게 기록이 생략된 것뿐이지 그 내용들이 실제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제 존재한 거예요 무슨 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잇고 자기를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세계로 들어오셔서 살아냈던 인생이라는 과정에 펼쳐졌던 그 치욕, 억울함, 모독, 고난,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해 내시고 결국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좌정해 계십니다 좌정한다는 말은 통치의 온전한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함께 묶여 있죠 장차 왕노릇을 함께할 우리가 이 운명에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징징거리며 여러 가지 억울함을 겪고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신비한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뭐니뭐니 해도 요셉을 봅니다 요셉의 일생을 간단히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형님들에 의해서 가해를 당합니다 피해자가 되죠 그래서 사실 집을 영원히 떠나게 되고 아주 죽으라고 애국에다 팔아버립니다 그건 고대시대에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에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떠납니다 팔려서 떠납니다 정확하게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애국에 들어가서는 어땠나요? 애국이라는 대제국의 전치 한복판에 그는 억울한 두 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던져집니다 애국의 주권자와 애국의 정치체계가 요셉을 그렇게 감옥에다가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엉킴을 어떻게 풀어내셨죠? 신기한 게 그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나중에는 먹여살려요 형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요셉 때문에 먹고 살게 됩니다 애국 온 땅이 기근에 던져졌을 때 그 억울함을 겪었던 정치적 피해자 요셉 때문에 한 시대가 먹고 살아요 피해자가 다 먹여살려요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이거를 보통 요즘 말로 사이다라고 합니다 사이다라는 말 많이 쓰죠 여러분 진짜 사이다는 사이다는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겨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통해 어디까지를 요구하시냐 하면 십자가 방법을 비껴나서는 안 되도록도 있어요 항상 그 길 끝에 십자가 방법으로만 살고 이기도록 우리를 거기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결국 무슨 방법으로 이겼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복수를 했습니까 사랑의 방법으로 복수를 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는 일곱 가지 속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는 마녀의 상속자 둘째는 창조의 주 셋째는 영광의 광채 넷째는 본체의 형상 오늘 배운 다섯 번째는 뭐죠? 또 여섯 번째는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 보자 우편의 최종적 승리자 그런데 그 승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기게 하십니까 꼭 십자가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이름을 통칭하여 성경에서는 결론으로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무슨 이름이요?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겠는데 알 것 같아요 정확히는 설명할 수 없는데 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요즘 느낌적 느낌이라고 해요 그렇죠? 알겠는데 설명할 수 없는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어쨌든 부분적으로밖에 인지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니까 나중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만나면 그때는 분명히 알겠죠 수건을 벗어 서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 이후에 최근 종영된 낭만닥터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도원장과 김사부가 의자에 앉아서 나눈 대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서로 이런 대화를 합니다 도원장이 김사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 하나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그래서 김사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넌 세상 바꾸려고 이 짓 하냐? 난 아닌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남깁니다 나는 죽어가는 환자 앞에 적어도 의사인 내가 그 사람 생명에 대해서 마지노선이라는 마음으로 이거 한다 드라마를 보실 때 이런 걸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참 오래 남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개멋이라 그러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낭만이라 그래 그게 낭만이라는 거예요 참 그것만큼 명징스러운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낭만이 사라졌습니다 대모 현실에 전전긍긍하면서 이 개멋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통영 성교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 날 밤 했던 설교 예화 중에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우리와는 좀 신앙 책이가 다르고 고백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태석 신부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단에서 봉사를 하다가 병을 앓고 죽은 청년인데 그분이 그분이 더 젊었을 때 잠시 감옥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 상황을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들은 차이차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는데 남들 따뜻한 방에서 잘 수가 없기에 아들이 내내 거기 있는 동안 찬 마룻바닥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이걸 나중에 이 청년이 알고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엄마는 쓸데없는 짓을 해 무슨 짓이요? 쓸데없는 짓 엄마는 쓸데없는 짓을 해 그런데 자기가 훗날 신부로 서품을 받고 수단이라는 아프리카 땅에 가서 그 아이들을 새까만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제서야 그 엄마 마음을 알겠더래요 정말 자기가 하는 이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효율적 기능에서 볼 때 시선에서 볼 땐 그거야말로 쓸데없는 짓이죠 그렇죠?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한테 했던 그 너는 자기가 어머니한테 했던 말 중에 엄마는 쓸데없는 짓을 해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달 후에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시선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동의하잖아요 감격의 울음이에요 영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세요 참 손해보는 일 질질 흘리는 일 속는 일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그거 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어마어마한 순교의 자리에 내모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냥 징징거리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오늘도 떠미는 겁니다 너 그거 그거 잘해라 그거 막 혈서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밥 먹고 힘내서 그거 잘해라 그게 생활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그 방식을 십자가의 방법을 비껴가게 한 적이 없더라고요 믿습니까? 오늘 이 일곱 가지의 그리스도에 풍성하신 내용이 우리에게는 삶의 실체로 들어와서 고백으로까지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반복하여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를 향하신 경영에 그리스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경영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경영의 핵심 가치는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어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십자가 앞으로 몰아가죠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눈뜨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보좌 우편에 우리를 미리 앉혀져 있는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보좌에서 영광스러움을 드러냈습니까 가해자를 살려내는 방법으로 용서하는 방법으로 먹여 배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악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삶의 숙제입니다 또 이미 길돈한 젊은이들의 그 행로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네팔 그리고 캄보디아 이어지는 대만 일본 미얀마까지 주님이 동행하시다가 그 길 끝에서 우리 모두가 소설하치게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다 다